안녕하세요!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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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을 연 이유는 베트남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옷이나 화장이나 음식이나 일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제 채리혜리 채널에다 올리게 되면 한국어로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냥 베트남과 관련된 걸 보시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런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의 일상이나 베트남 외에도 저의 개인적인 화장이나 옷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은혁기 입고 혜리도 많이많이 좋아해주세요. 많이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은혁기 입고 혜리혜든 비디오가 좀 많이 자주자주 올라올 예정인데 비디오를 자주 올리다보니까 자막은 아마 베트남어로만 나갈 것 같아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자막이 베트남어로만 나갈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리혜리 채널에 가셔서 비디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비디오 많이 요청해주시고 다양한 비디오 많이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